네, 포인트마다 움직임이 또 있네요. 이분은 또 다른 포인트에서 또 고기 움직임이 살아납니다. 위천강 이곳저곳저곳 이곳 또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포인트 고기가 안 나오게 생긴 포인트 골고루 고기 움직임이 다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는 뭐 너무 일로 안 나와 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. 제가 보기에는 손님들이 가서 나름 다 활성도로 있게끔 또 주황을 일으켜줘요. 이 고기 이렇게 봐도 35급이랍니다. 와, 크다. 아침 일찍, 저기 뭐 한 7시경? 뭐 이렇게 또 대접을 무렵에도 움직임이 또 활발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4월 6일 군인 위천의 실시간 정보 B포인트, A포인트, C포인트 정보 활성도가 또 살아나고 있어요.